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옵티머스 로봇 발표한거 영상 나온거 리뷰했을때가 11개월 벌써 11개월이 지났네요 1년이나 다 됐어 이때 나왔을 때 내가 이 소름돋는 상장의 사진 테슬라 로봇 군단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인기가 많았던게 손이 이렇게 만든 로봇 손기술 해가지고 테슬라 로봇 관련해서 영상을 5개나 만들었었죠 그때 내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거 나오면 테슬라는 진짜 위험하다 라고 했는데 11개월 만에 테슬라가 또 어마어마한거를 들고 나왔어요 12개월 만에 그게 뭔지 오늘 같이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아 엄청 재미있을거에요 자 테슬라 로봇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리캡을 해드리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범용으로 여러분들 가정 한 가정당 한 대씩 팔기 위해서 엄청 싸게 만들기 위해 모터를 허리에 모터 뭐 어깨에 모터를 다 동일한 걸 쓰고 싸구려를 써가지고 제일 심플한 걸로 만들었다 일단 로봇은 싸게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가장 관건이 될 건 뭐냐 머리다 머리 라고 얘기를 했던게 기억이 나시죠 그 머리를 자동차의 fsd 페루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에서 하는 머리에 있는 그 시스템을 도조 컴퓨터 그 마더십에서 갖고 온 거를 이식하겠다 로봇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식하겠다 이렇게 지금 길에서 이건 움직이는 사물을 이렇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 돌려가지고 차가 인식하고 있는 방향을 라벨링 오토 라벨링 하고 이런 식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박스를 씌우고 현상을 이해하고 자기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이 방식을 로봇 머리에다가 이식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이식을 제대로 했느냐 11개월 만에 이런 영상이 떴습니다 무서운 테슬라 자동차 때문에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는 로봇 때문에 무섭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벌써 11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이게 약간 그냥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야 지금 방금 이게 지금 나오는 건 뭐냐 fsd 자동차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게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물도 인식하지만 거기 디스턴스를 가지고 나의 손가락의 위치 나의 관절의 위치를 여기 이제 똥글똥글뱅이 쳐 놓은 거 보시죠 나의 관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거죠 나를 일단 알아야 남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게 내가 움직이라고 그랬더니 내 로봇이 내 로봇 팔을 이렇게 잡고서 움직이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야 이거 물질이네 뭐 옮겨 그랬더니 어 이거야 그러고 이렇게 옮기면 안 되잖아 나를 알고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만 가지고 라이다랑 레이더 안 쓰고 자기 카메라만 가지고 자기 손이 뭐고 인체가 뭔지를 본 후에 이런 명령을 주면 명령대로 하는 거죠 제품이 어떻게 놓여있던 이런 거 여기 이거는 지금 블록을 가지고 했는데 개는 이쪽 고양이는 이쪽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AI가 발전하는 거를 그대로 갖다가 학습만 시키면 되니까 이 머리 조그만 머리에다 그냥 그 마더십에서 눕기만 해주면 되니까 내가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닌 거를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사람이 등장해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약간 보스턴 다이너믹스 그 몽땅이로 때리고 막 눕히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디스트럭트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잘못 놨을 경우에 그 물건을 수정하는 거를 지가 스스로 어 이건 물건이 잘못 놓여졌다 라는 거를 수정하는 영상도 보여집니다 보면 물건이 잘못 놓여졌어 그죠 실수를 한 거야 지금 사실은 놓으면서 다른 물질이 있는 거에 그 옆에다가 놓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잘 보세요 물건을 잘못 내려놓는 게 보여 물건을 잘못 내려놨죠 그러면서 넘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원복을 시켜 지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갔던 거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 뭐 섞어라 뭐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커맨드만 내리면 인간은 어떻게 섞어라 아니면 뭐 섞어라 분리해라 이런 거만 하면 얘가 스스로 학습해서 FSD 엔드 투 엔드 뉴럴 네트워크 러닝하는 거랑 똑같죠 아 인간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더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 그런 거에 학습해 가지고 하니까 요거에 대한 발표를 한국의 한테타 님이 이렇게 정리를 영어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비디오만으로 이제 학습한 엔드 투 엔드 뉴럴 네트워크 옵티머스 공개했는데 1번은 팔과 다리 캘리브레이션 가능하다 2번은 비전으로 관절 인식을 파악해서 공간에서 위치 정확하게 인식하고 세번째는 뉴럴 맵 비전만을 사용해서 옴보드에서 실행되고 컬러에 따라 물건 정리 가능 누군가 회방 놓으면 대처 가능하고 실수로 놓은 거 수정 가능하고 반대로 물건 원상태로 놓는 것도 가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곤한 하루를 지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칭 해라 스트레칭 이거는 그냥 장난 놓는 거죠 이게 그냥 밸런스를 보여주는 거죠 요정도 기술이 됐다 걸어가는 게 되면 사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걸어가는 동적 테스트에서 이거는 이제 정적으로 컨트롤 하는 거니까 남아스테 남아스테 약간 유머 코드를 낀 거죠 이게 CG 같은데 CG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CG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나저나 이게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렇게 속도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얘가 범용 로봇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FSD 자율주행은 테슬라 자동차에서 자율주행하는 데만 썼는데 이 로봇은 범용으로 이게 모든 게 가능하다면 정말 확장성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집에서 시킬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장에서 시킬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확장이 될까? 좀 두려워지는 근데 두려워지는 거 플러스 하루빨리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보면은 뭐가 좋으냐 우리 일생생활에 이런 로봇가 돌아 있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그다음에 주가도 하늘로 날아갈 거 같아서 하루빨리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RM과 망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마셔서 감사하고요 재밌는 소식 있을 때마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